이런 가운데 일본은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는 결정이 일본에서 곧 통과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다음 주 결정이 유력합니다.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 처리가 다음 달 2일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 마감한 의견 수렴을 다음 달 1일 공개할 방침입니다. 다음 날 개정안이 각위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성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사, 일왕이 공포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지고요. 공포 시점으로 21일 후인 다음 달 말쯤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정부 측의 대응 방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광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공조 논의를 위한 통화였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는데요. 강 장관은 현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철회,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조치 중단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고노다로 외무상은 역시 기존 일본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배제가 되면 첨단 소재나 전자, 통신 등 1,100여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규제가 더 이뤄질 전망입니다. 포괄적 규제에서 개별 규제로 바뀌는 것인데요. 규정대로라면 3개월, 약 90일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일본 정부의 운영에 따라 수출이 아예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일본 교육관계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만년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국산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해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 산업의 단기적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서는 극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한일 간 갈등은 다음 달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